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지금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드려지는 그런 금식과 또 기도 속에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는 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기도하는 아빠들 지난주로 세미나가 종료되어서 이제 또 짝기도로 계속해서 기도가 진행되겠고요 기도하는 엄마들 온라인 세미나가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 첫 번째 내일 두 번째 마지막 4월 1일에 세 번째까지 또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 핑계를 댑니다 핑계가 없었던 일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 또 유혹들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금식하다 보면 똑같아요 금식 어렵게 만들고 기도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아주 마귀가 아주 틈을 얼마나 노리는지 몰라요 참만 있으면 그렇게 아주 그냥 교회를 또 성도들을 가장을 삶을 그렇게 흔든다는 것 이걸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인도하심을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리에게도 각자 각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간증 중에도 그 간증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22장 30절에 여러분 잠시 보시면 이튿날 천도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반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예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간증을 하는 중에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역내로 이제 이끌어 가는 중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말하니 이 로마 시민권자는 법의 정지함 없이 재판 없이 그렇게 결박하고 혹은 때리고 묶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과 백구장이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역내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그런 데려가는 과정 중에 그 다음날 이튿날이 되어서 이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지금 무슨 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를 좀 알고자 해서 이제 다시 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이 결박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묶임을 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밝혀지게 되니까 아직 재판도 정식적인 절차로의 은혜에서 지금 바울이 구속되거나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즉시로 그 결박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길 추구합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길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인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어요 이 공회는 산에 들인 공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장들 그 무리들입니다 그들을 다시 소집해서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그들 가운데 세워서 바울이 이제 증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2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제 증언하여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말이 여러분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그들을 호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죠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그런데 자기 형제 자기 민족에게 뭐예요 지금 거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 원수들에게까지도 뭐예요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요 끝까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이고요 정말 자기가 그 생명책에서 기록이 누락된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또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희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친지들 가족들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남편에게 반대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호적파가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죠 목사님도 간증 들어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란과 희박 중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또 증언을 시작하는데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범사에 따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말은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법도 있고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율법 아래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성경적인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신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신앙 양심과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해요 이것이 사도바울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양심이 나와요 약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다양한 종류의 양심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도바울의 양심은요 선한 양심이고 깨끗한 양심이고요 그리고 성경적 말씀을 근거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오인들은요 약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하고 굉장히 저 무슨 소리야 맞지도 않는 소리야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도행정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드린다고 그러는데 일부는 숨기고 그렇죠? 거짓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로 죽음을 당한 아나니아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정 9장에 이 사도바울에게 안수해서 그렇죠? 이 다메세계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아나니아가 나오고 지금 여기에는 세 번째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는데요 이 아나니아는 이 다니엘의 친구 중에 사도라카 메사카 아벤누고 그 중에 하나나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냐 이 사람이 바로 이 히브리언어로 하나냐인데 이것을 헬라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아나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대사장은 대사장은 유대 역사가 요세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아주 탐욕이 많았고요 성질이 급하고 난폭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받는 11조들 있잖아요 이게 아주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동들을 보내가지고 다른 제사장의 몫으로 가는 11조까지 다 가로채요 강도예요 그래가지고 그 11조만으로도 살아야 될 그 늙은 제사장들은 결국 굶어서 죽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는 결국 이렇게 탐욕하고 성질이 급많고 급하고 난폭했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결국 하수구에 접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형과 함께 폭도들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입을 쳐라 사도 바울에 입을 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3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미요 회칠한 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회칠한 다미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회칠한 무덤 아시잖아요 속에는 아주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시체가 들어가 있고 그 뼈다귀들밖에 없는데 그 겉을 여러분 공동묘지를 가면 얼마나 화려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완전히 구별이 되죠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적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범사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너는 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담과 같다 겉으로는 화려하고요 대제사장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자에요 그런데 그 속이 속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당신은 지금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 많이 안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양을 내가 욕하느냐 대제사양을 욕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우리 형제들 나는 그가 대제사양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제가 봤을 때는요 알면서도 아마 화려한 대제사양의 의복을 입고 있었고요 뭔가 증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로 사도바울에 입을 칠하고 그렇게 즉시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 중에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에 바울은요 지금 입을 싹 닫고요 아주 그냥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이 웃었어요 나는 그가 대제사양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고는 즉시로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니 나는 이제 그 권위에 순종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하고 순복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우리가 순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 권위자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 권위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복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즉시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신앙적 양심 성경적 양심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해치란 담과 같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해치란 담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이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사도바울이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일부는 사도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세인인 줄 알고 그 공에 모였던 사람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고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이제 화제에 좀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바울이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이 코난을 당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예수 부활 소망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는데 사순절에 여러분 십자가 고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여러분 부활과 생명을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에 심판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신앙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영생으로 부활할 것 그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바로 사망으로 부활 심판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똑같아요 예수 믿고 예수 부활 소망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하면 영원히 부활해서 생명으로 살아요 그런데요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부활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지옥에서도 죽지 않아요 지옥에서 죽지 않아요 지옥은요 그 불구정이 소금치듯 하는 그 불구정이 그 고통과 괴로움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시면 알잖아요 부자가 지옥 갔어요 거기 아주 불구덩이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죽고 싶은데요 죽을 수가 없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부활 이 부활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할 것인데 거기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복된 은혜로 영원히 살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꼭 지키세요 예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 말씀드리지만 독일 히틀러 그 치아에서 감옥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순교 하시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 시키는 유일한 비결 우리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의 사망권세 여러분 죽음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을 뛰어넘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어떤 재벌이 그 어떤 권세자들이 돈으로요 권력으로 능력으로 죽음을 뛰어넘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글쓰의 부활 그 소망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사망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쁨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사도바울이 지금 고난받는 이 핵심은 뭐냐면 예수 글쓰의 십자가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글쓰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언함으로 뭐요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글쓰의 부활이 이만큼 중요하고 이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리세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다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라고 그러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세인들 중에서도요 이 부활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를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욕신하셔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와 육체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어요 신성을 가졌어요 동일한 인간이시며 동일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되신 인간이셨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이 되신 그 놀라운 역사는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신 할렐루야 우린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왜요 부활 예수의 첫 열매 되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도바울의 이런 증언의 역사를 보면서 갑자기 사도바울이 지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갈라지고 있죠 여기에도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왜요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믿으라고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소망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누가 보면 2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너희의 대적의 모든 대적이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보금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할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지혜로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예수 부하를 증언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 이 젠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말을 주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뭘 전한다고요 부하를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하를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교에 쓴 편지 15장 보겠습니다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했잖아요 13장은 사랑장이고요 또 14장 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반드시 꼭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여기 바로 그리스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장으로 아주 정확하게 명막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서부터 여러분 19절까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교에도 지금 보세요 분명히 그리스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13절을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다 믿어야 해요 자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15장 여러분 3절과 4절 5절을 한번 3절 4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알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희들 다시 하나님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한 그 생명을 사는 그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하루행전 23장으로 오십시오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메시지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연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바울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그날 밤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실까요 어떤 예수님이실까요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바울이 지금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뭐요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 나타나신 주님은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 곁에 아주 꼭 붙어서 함께 서 있었다라는 말씀 그날 밤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개시를 보여주시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꼭 붙어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고난과 한란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귀한 복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수님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다고 우리가 지금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말씀 배우고 있지만 뭐라고 말씀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께서는 그 세상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권세를 이기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노라 이런 거는 현재 분사형이거든요 계속해서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 이기고 이례적으로 끝나는 승리가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도 담대하라 너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계속해서 끝까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성들은 코로나19 속에 여러분 담대하시길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계속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이 코로나19에 여러분 선포하시고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다시 서실 수 있길 추구합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예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인들이 그 믿음의 신앙인들이 결코 승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마지막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왕앞에도 서게 되고 공이 앞에도 서게 되고 뭐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글쓰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아그리퍼 왕앞페스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결박한 것 외에는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왕앞페스 그렇게 뭐요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다 라는 말씀 너의 사명이 예루살렘의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 더 큰 사명이 있다 로마에서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 이제 뭐 다 했어 다 했어 나 끝났어 계속 의심하는 눈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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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으세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이 어땠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대 그리고 동력자들이 계속해서 아가보가 예 지금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묶으면서 퍼포먼스 하면서 예루살렘에 오면 잡힌다 결박당한다 거기서 죽는다 근데 오늘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너의 사명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플 때 꼭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 다 끝내고 하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제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제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를 통해 하실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 사명을 제가 다 완수하도록 해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아빠들 강의하는데 한 질사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것인데 그 사명이 아직도 뭔지 모르겠대요 결혼도 하셨어요 가정도 이뤘어요 자녀도 주셨어요 직장도 잘 다니세요 교회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기도하는 아빠들 왜 하십니까 이 기도하는 아빠들 통해서 무슨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기 어떻게 변화된 나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사명을 알려주십시오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를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50, 60 살고 있는데 진짜 사명이 뭔지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사님 그거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잘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명이 사명이 뭔지 저 왜 보내주셨는지 왜 직분을 주셨고 왜 대구 신흥께 보내주셨고 왜 여기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나는 여러분들이 더 큰 꿈과 비전과 정말 더 여러분 그러면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건가요 사명 감당했죠 감당하면서 왔어요 다 사명 감당했어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의 사명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다 너에게는 로마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목사가 되고 여러분 직분을 받고 여러분 하늘 앞에서 지금 사망 감당하면서 오셨고요 지금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아직 이루어드리지 못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걸 다 이루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 미련 둘 게 뭐 있어요 천국 가면 할렐루야 그런데요 다 이루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추구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로 곁에 서서 하신 그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바울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27장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또 나타나세요 고난과 환란 핍박이 있어요 사명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환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계획과 비전과 사명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바울을 인도해 가시지만 그 중에 환란과 또 연단과 하나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다 로마도 가야 한다 거기서도 증언해야 한다 내가 거기까지 너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대구시는 교회 주의 성도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그 사명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4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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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